아휴 힘들다 아휴 힘들다 병 갔다 왔습니다 이야 진짜 오래 걸리네 호드락지가 목 뒤에 나가지고 그게 오래 걸린다네요 많이 없어졌는데 아휴 이번에 통치회약 가서 주사 맞은 데가 아프네 주사 맞은 데가 아프네 주사 맞은 데가 아프네 어린이보호 구간입니다 주정차 단속지역입니다 아휴 멋있다 조그만거에요 그냥 아니 민식이들이 왜 이렇게 많아 민식이도 방황 아닌가 왜 이렇게 민식이들이 많지 민식이들이 많아 이렇게 민식이들이 많아 이렇게 민식이들이 많아 이렇게 민식이들이 많아요 민식이들이 많아 이렇게 아휴 개뼉타고 있네 안녕하슈 개뼉타고 언니 개뼉타고 두개 딱 달았습니다 양쪽에 양쪽 개뼉타고 양쪽 개뼉타고 양개뼉타고 야 참 얘들도 디자인하는 애들도 참 멋있어 아니 저걸 생각을 해면서 야 저거 개뼉타고를 저렇게 달아 놓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 생각을 전혀 안하는 모양이야 얘들은 야 멋있다 그러고 생각을 했나봐 산타페는 왜 이렇게 떨어지려는가 산타 F이야 산타 크루스야 공기장 나라 싶지만 자신이 없어 두근두근 두근두근 이제 문구를 날려보내리 아이씨 날씨 좋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진짜 차가 왜 후져보이냐 새 차인데도 얼마 안 된 차인데 굉장히 나으나 보이네 밑에 그냥 축 처진 것 같다 앞에도 게 떡떡하네 약 500미터 시속 60킬로미터 구간입니다 뒤에 게 떡떡은 좀 가능하구나 약 300미터 시속 60킬로미터 구간입니다 병원을 또 가야 되니 아침에 아침에 병원 갔다가 점심때 한번 저기로 가볼까 뉴욕에 가서 돈가스 좀 하나 먹고 올까 시간되면 전화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시간되면 한번 같이 갔거나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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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가스 잠시 후 시속 60킬로미터 구간입니다 잠시 후 시속 60킬로미터 구간입니다 잠시 후 시속 60킬로미터 구간입니다 왜이리 왜이리 안식불패식당 푸드 탑푸드 아우 6500원입니다 500원 쌉니다 우동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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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원인데 지금 왜전자라 땅칵이 좀 싸서 그런가 아우 야야야야야 깜빡이는 못게 당겨 이 놈아 렌저 깜빡이는 액세서리 옵션인가 옵션에서 빠졌나 애들이 왜 깜빡이를 안넣고 당기지 깜빡이 넣고 들어오면 누가 때리나 누가 때리나요 깜빡이 안넣으면 아침보다는 조금 그래도 지금 구름이 조금 걷힌 것 같기도 하고 아니다 아우 왜 이렇게 졸린거야 아우 잠을 이렇게 잔서 졸려 아우 잠을 이렇게 잔서 졸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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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마그네슘도 먹어야 돼 칼슘 마그네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토일날은 병원 갔다 와서 복권 좀 사봐야겠다 로또 좀 오랜만에 아우 로또가 잘 안맞는단 말이야 1등은 바르지도 않아 2등 정도만 좀 맞아봐도 좋겠다 2등도 5천몇백만원 6천만원 이렇게 되더라구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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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내가 다 먹고 다 먹겠다는 얘기도 아닌데 그걸 안맞춰주네 나눠 먹을 건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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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람밖에 못 먹어 여기 주고 자기 지고 우리도